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제치고 꼭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, 질투, 분노 이런 게 연인들하고에서 발생되는 감정들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다 겪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랑은 그래서 모두가 한 번쯤은 꼭 겪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인생에서.